단계제 장군, 지금 뭐하는게요? 무슨 일 있습니까? 탈옥순을 두은 놈이 이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아, 그래요 보다시피 여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헌데, 야밤에 어인 목욕이십니까? 잠이 안 와서 피로 좀 풀까 해져요 헌데, 황제인 내가 그대에게 이런 일까지 설명해야 합니까? 송구하옵니다 가서 목요일 끝내십시오 이곳을 수색해 봐야겠습니다 손에 finger 정국 수색카 땡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